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무르익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사실은 3월 5초입니다. 40대 말 정도 되면 세상에 대해서 알 것은 다 알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 놓았고 또 몸도 상당히 괜찮고 흘대죠. 그게 보통 3월 5초인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 3월 5초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3월 5초에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병을 만나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명퇴를 당하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상실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충격에 빠져서 허둥대는 중요한 위기가 3월 5초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인생이 9라운드다. 9회전에 야구와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 중반쯤 되는 4월 5초. 이 시기가 딱 중간이지 않습니까? 중간의 고비입니다. 중간의 고비를 생애 전환기라고 하죠. 생애 전환기. 생애가 전환되는 이 시기에 건강을 잘 관리하면 그 다음 2회전, 후반전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행복하게 해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때 잘못하면 이때 팍 꺾여버리면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2회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 5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육고기 많이 먹고 더러운 공기 마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 5가지를 다 하면 40대에 쓰러진다고 이 중에 한두 가지를 안 하면 50대에 쓰러지고 이 중에 한두 가지밖에 안 하면 60대에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망고강산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월 5초, 40대에 말 50대 초에 쓰러집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을 앓게 되고 갑자기 죽고 갑자기 풍요하고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나이가 몇 살인가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때가 보통 4월 5초가 됩니다. 4월 5초. 4월 5초에 그러한 병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 때는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걸 발현이라고 그러죠. 발현. 하나의 증상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잠복되어 있고 숨겨져 있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드러나는 때 그때가 바로 이때란 말이죠. 이때를 잘 고비면 한 고비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넘기지 못하면 이때부터 한 몇 년 시름시름 앓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병치료하고 하다가 갑자기 팍 꺾어져서 가는 게 사람이죠.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 짧다.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사실은 길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이 길지 않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갑자기 탁 꺾이는 것을 보고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원수 맺어서도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도 안 되고 자꾸 관계를 끊고 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거저 품어주고 그렇게 하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짧은 인생에 이것저것 다 자꾸만 싸우고, 다투고, 시비하고, 욕심 부리고, 어른 거르고 그렇게 할 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인생에 고비가 옵니다. 이 고비에 갑자기 딱 꺾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2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20년. 술 마신다고 금방 간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오. 담배 피운다고 금방 폐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한 20년. 담배 피우면 계속적으로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나중에 간이 나빠지고 폐가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담배 피우면 폐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심장이 먼저 나빠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폐가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담배 피워서 한 20년 피우면 100% 폐기종이 오는데 폐기종의 상태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 됩니다. 100% 폐기종이 오기 전에 먼저 심장이 나빠져서 심장의 혈관, 심혈관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협심증, 심장이 찌리하게 아프면서 심장이 심근경색증 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니코틴이라든지 코레스테롤도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협심증의 70% 즉 심장혈관의 70%가 좁아지지 않고는 협심증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리찌리하게 아프고 갑자기 막 고등스럽다고 할 때는 심장혈관이 70% 이상 어느 한쪽이 막혀져 있고 있구나 느껴야 될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갑자기 핫 어택을 받아서 어떤 돌연 서든 액시던트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온 것이고 20년 이상 또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다. 신경을 많이 쓴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나요? 스트레스 안 받고 혼자 학처럼 고고하게 구름 위에서 이슬 먹으면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를 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받아오면 나중에 드러나는데 이런 드러나는 시기, 발련되는 때가 3월 5초란 말입니다. 3월 5초. 3월 5초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에게 한창 공부를 시켜야 되고 한창 결혼을 시켜야 준비해야 되고 한창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고 부부간에 한창 금설이 좋아져서 행복을 누려야 될 때죠. 신혼부부가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신혼때에 그렇게 행복하셨습니까? 신혼때는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는 때입니다. 모르던 남녀가 만나서 서로 섞이면서 거기에서 많은 갈등이 오고 많은 괴로움이 같이 오는 거죠. 물론 기뻄도 있죠. 또 양가 집안의 어른들과 같이 맞추는 관계에서 양가의 형제들과 맞추는 관계에서 또 아직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재생적으로 무엇보다도 사고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성수되지 않은 미숙한 상태에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갈등이 와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 때가 사실 신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혼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극구하고 이제 좀 서로를 이해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좀 이렇게 좀 풍물만 하고 한숨을 돌릴만한 때가 바로 4만 5초인데 이때 가서 엄청난 일들이 드러나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제일 중요한 때에 제일 치명적인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죄의 문제도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금방금방 그때그때 우리에게 바로 어떤 징보를 가하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참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눈치를 채야죠. 그것도 한 20년 안 될까 싶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죄악들 은밀하게 즐겨왔던 죄악들 끊지 못했던 죄악들 하나님과 함께 숨겨왔던 바알과 아스라 황금덩어리 이런 것들 드러나는 때 바알이 나타나는 때 하나님이 갑자기 드러나게 하시면 감당을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망가집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다 깨어진 거죠. 사마로초 인생의 사마로초 때 영적으로 볼 때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와장창 나가는 겁니다. 눈치껏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실 때에 눈치를 채고 죄를 꺼내야 됩니다. 죄를 꺼내야 사는 것이죠. 대장의 경우에 혹이 생기는 것을 용종이라고 하죠. 대장의 혹이 용종이 되어서 점점점점 커지는데 대장의 경우에 2cm까지 자라는 데는 2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2cm가 바로 4cm로 되는데 여기는 두 달밖에 안 걸린다고 했죠. 4cm가 8cm로 되는데도 두 달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나 그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용종을 끊어버리면 끝입니다. 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이제 2cm가 4cm로 되면 그때부터는 대장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암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자신의 용종을 끊을 수 있는 제거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병원은 미리미리 조기조기 진단하라는 것이죠. 이제 대장뿐이겠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러한 임계 시간 안에 아직 임계점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서 조치를 취하고 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 안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빨리 끊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면 이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막 드러나지도 않고 발현되지도 않고 없애던 것처럼 excuse 하나님은 다 용납을 해주시고 마치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가면서 빨리 다니면서 저 먼 산에 있는 숲을 보듯이 그걸 간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본 것처럼 봐주고 지나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고 오랫동안 있고 끊어내지 못하면 이 간과의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드러나는 시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모든 쌓아놓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한꺼번에 깨어지고 박살나고 끊어지고 좌회전에는 무슨 거예요? 마치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9회 말까지 가야 될 사람이 4회 말 5회 초에 깨어지면 넘어지면 한창 성숙하고 한창 커야 될 중요한 때에 넘어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다방이라든지 카페에 가보면 하루 종일 커피 한잔 시켜놓고 할일 없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이십 뭐 적시문 보고 담배 피우고 있는 분들 대부분 보면 그중에 한 20%가 4만 5초입니다. 4만 5초. 직장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은퇴를 해서 또 나와서 나와서 특별하게 할일이 없는 그동안에 평생에 쌓아놓았던 그런 지식과 지혜 노하우 삶의 경륜 이런 것들을 어디 써먹을 데가 없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의 황금기가 갑자기 황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조심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를 갑자기 몰아다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4만 5초를 잘 넘기면 5만 6초가 되죠. 4만 5초를 잘 넘기면 50대는 잘 넘어가다가 또 5만 6초에 한 번 더 고비가 있습니다. 5만 6초에 한 번 더 고비를 또 한 번 더 잘 넘기면 60대는 그냥 가다가 또 6만 7초가 되는 거죠.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상당히 젊게 삽니다. 지금 나이에 0.7을 곱해야 우리 선대의 나이가 됩니다. 지금 70세 같으면 곱하기 0.7을 하면 49세죠. 지금 60세 같으면 0.7을 하면 42살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60세라고 해서 우리 어른들처럼 황감산치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42살에 황감산치를 합니까? 아닌 것처럼 지금 60세 사람들은 옛날에 치면 42살입니다. 그러니까 세파란 젊은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젊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나이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활 방식이 젊고 또 정신적으로 젊고 또 사고 방식이 활달하다 할지라도 몸의 자연적인 나이는 나이들로 무극합니다. 그래서 4말 5초에 한 고비를 맞이하지 않도록 평소에 갈고 닦아야 됩니다. 한의학에서 기와 혈이라고 그러죠. 항상 기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고 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기 기는 기운인데 기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고 혈 혈이란 것은 피를 말하는 것인데 피뿐만 아니라 피를 포함한 모든 액체 수분을 다 혈이라고 하죠. 피는 항상 맑고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돌기 위해서는 기가 체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 기가 체하면 아프고 기 불통적 통이라 기가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는 것입니다. 기 통적 불통이라 기가 잘 통하면 안 아프다는 것입니다. 기가 잘 통하고 기가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가 막히는 일을 안 해야 됩니다. 기 막히는 말을 안 해야 되고 기 막히는 말을 안 들어야 되고 기 막히는 생각을 안 내야 되고 기 막히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를 가볍게 하고 평소에 쌓아가는 것이죠. 그게 4만 5초를 건강하게 넘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벼운 기가 가벼운 얘기를 하자는 거죠. 농담을 할 줄 알고 유머를 할 줄 알고 가볍게 웃어 넘길 줄 알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앙생활 신앙생활 진지한 것은 좋지만 너무 진지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무겁고 너무 진지하고 너무 심각해서는 신앙생활이 그러면 건강에 안 좋죠. 즐겁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맡겨놓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래야 되는데 모두 지금 혼자서 다지고 쩔쩔매고 너무 심각하고 맨날 울고 맨날 울고 맨날 잠 안 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가 가벼워져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용납하고 용납을 받고 이러한 삶은 기를 가볍게 하는 삶입니다. 기를 가볍게 하는 삶 기가 가벼워지면 피가 잘 돌게 됩니다. 피가 잘 돌게 되면 피가 건강해져요. 혈관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혈을 피를 항상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뭐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사말오초라는 기념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은 거 많이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둔다. 이것이 바로 수학의 원칙 수학량의 원칙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입력한 대로 출력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0년이죠. 2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 음식으로 내 몸에 무엇을 심었으며 말로서 무엇을 심었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무엇을 심었으며 어떻게 나타났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때가 되면 나타나는데 중간 정동기가 중간 고비가 4말 5초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4말 5초인 지금까지 혹시 무슨 큰 병이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까? 성인병 성인병 어른이 되면 생기는 병이 성인병이죠. 그러나 요새는 이 병이 아이들에게도 다 생기기 때문에 성인병이라는 말은 2003년도부터 쓰지 않습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생활습관 때문에 오는 병이구나. 어른아이의 구분이 없이 오는 병이구나. 그렇게 해서 생활습관병 생습병이라고 합니다.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20년 동안 무엇을 계속 먹고 무엇을 계속 심고 어떻게 생각을 계속하고 어떤 말을 계속하고 어떤 행동을 계속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하다 보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성인이 돼서 나타나듯이 꽃이 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은 아이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안 쓰고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짧습니다. 길지를 않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3월 5초라고 하는 것은 신허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신허. 우리 양기는 두 가지가 있죠. 선천의 양기인 신기가 있고 후천의 원기인 비기가 있습니다. 선천의 원기인 신기 신기는 바로 정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3월 5초 40대만 50대초가 되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양기가 떨어져서 정력이 부족해져서 고개에 숙인 남자가 되는 때가 이때이고 여자들은 생리가 끊어지고 폐경이 되어서 여성비를 잃어가면서 여성비를 많이 또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 고비가 바로 신허가 되는 때예요. 이 한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이때 잘 넘기지 못하면 갑자기 팍고 꿇어집니다. 그때까지 팔팔한 사람이 귀를 잃게 되고 갑자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인격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고비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기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기운이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신기는 4만 5초가 되면 떨어지지만 비기는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가도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먹고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힘, 이것을 비기라고 하는데 이 비기가 끝까지 살아있으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신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비기마저 떨어져서 다 떨어지면 원기가 떨어지면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런 신기가 떨어지는 이 4만 5초를 될 수 있는 대로 딜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기와 혈에 대한 관리, 컨트롤을 잘하고 영혼의 관리, 마음 관리, 말하는 습관, 제가 이쪽 이 시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지금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관리를 잘하면 길지 않은 인생, 짧은 인생,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회피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으면 육적으로도 튼튼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막혀버리면 육적으로 아주 추해지고 힘들어지고 병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병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영적인 관계가 막히면 육적으로도 많은 아픔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건강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볼 때 하는 것에 막힘이 있지는 않는지, 혹시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은 없는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없는지. 먼저 영적인 관계를 깨끗하게 길을 잘 더하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육적인 관계, 육과의 관계, 기도 깨끗이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십시다. 그렇게 하시면 4만 5초, 인생의 첫 번째 고비를 잘 넘겨서 그 다음 후반전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해피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